핑크퐁 핑크퐁 공룡유치원 방귀쟁이 브라키오사우루스 즐거운 점심시간이에요 그럼 모두 맛있게 먹어요 네 우와, 너 진짜 잘 먹는다, 풀이 난 푸른 맛이 없던데 응, 난 풀이 제일 맛있어 게다가 풀이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대 어? 으, 브리 다 먹는다 방귀를 끼면 어떡해 미안해, 조심하려고 했는데 렉스, 브리가 방귀를 많이 뀌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은 브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? 헤이, 호 브라키오 렛츠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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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헤이, 호 브라키오 렛츠 고, 호, 호, 호 난 브라키오사우루스 덩치 큰 공룡 긴 목 커다란 목 조심해! 버리면 땅이 쿵쿵쿵 헤이, 호 브라키오 렛츠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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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헤이, 호 브라키오 렛츠 고, 호, 호, 호 난 브라키오사우루스 막부 출식 공룡 냠냠 쩝쩝 꿀꺽 다 먹어버려 냠냠냠 헤이, 호 브라키오 렛츠 고, 고, 고 헤이, 호 브라키오 렛츠 고, 고, 고 렛츠 고, 호, 호, 호 헤이, 호 브라키오 난 브라키오사우루스 막부 출식 공룡 냠냠 쩝쩝 먹고 나면 방귀동 헤이, 호 브라키오 렛츠 고, 고, 고 헤이, 호 브라키오 렛츠 고, 호, 호, 호 멋진 소개였어요, 브리 브리는 풀을 많이 먹으니까 방귀도 많이 나오는 거였구나 난 브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제일 좋더라 또 배가 고프네 그렇게 많이 먹고 또? 정말 대단해 구독! 구독! 구독 버튼 눌러줘 어? 허헤 렛츠 고. 맨날 맨날